김호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20만을 눈앞에 뒀습니다. 12일 10시 기준 유튜브 채널 김호중 공식 채널은 구독자 수 19만 5천명으로 20만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. 가장 최근 영상은 김호중 잘 다녀오겠습니다. 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잠시 쉬어가는 김호중의 소감과 아리스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클립입니다. 김호중은 10일부터 서초구의 한 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해 소집이 해제되는 2022년 6월까지는 일상 유튜브를 올릴 수 없습니다. 김호중은 군복무를 시작했지만 정규앨범 더블 타이틀곡은 음원사이트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정규앨범 발매 후 5일만에 공개된 스페셜 트랙 살았어도 발매와 동시에 소리받아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변함없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마지막 영상에서 김호중은 사회복무가 끝나고 나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당분간 여러분들을 뵙기 못하는 게 슬프지만 몸건강히 복무 잘해서 좋은 음악과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김호중은 오는 29일 첫방송을 앞둔 SBS 플러스 파트너에 출연했으며 그대의 고맙소 김호중 생애 첫 팬미팅 무비 개봉 등도 앞두고 있습니다. 유튜브 채널 해설했습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반응이 센 뉴스 cb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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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bc